아시다시피 타이테니코 잔해를 보는 관광 상품은 한 사람당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여행입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의 값비싼 모험이 낳은 비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고와 111년 전 타이테니코 침울 사고 모두 안정 경고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사고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1912년 영국 사우스앤프턴항에서 출항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테니코. 항해 나흘 만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을 영화에 담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이번 잠수정 사고와 타이테니코 침몰에 기이한 유사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참사 모두 안전 경고를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잠수정 타이탄은 5년 전부터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운영사 측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공인기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잠수정에는 타이타니코 유물 발굴에 앞장서 미스터 타이타니코로 불렸던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등 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잠수정을 조종한 운영사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의 아내는 타이타니코에서 함께 숨진 스토라우스 부부의 고손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